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에게 있어 그 환경과 생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연이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 댓글이든 뭐든 살짝 짧게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이 사연 이거는 지금 이거는 풀 버전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럼 봅시다. 우편집입니다. 제목 사랑했던 내 전여친 돈다리 이야기 언제 내 인생 최고의 선택한 썰 풀어보겠습니다. 뭐 제목은 거창한데 그냥 전여친 손절한 썰이에요. 미안합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얘가 종종 생각이나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돈가스집 딸내미였는데 야 줄여서 돈다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돈다리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 이전에 돈다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미친 술고장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돈다리는 그냥 멀쩡한 여자 대학생이고 저희 둘 다 어렸지만 그래도 결혼 이야기까지 했던 그런 사이였어요. 정말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적당히 이쁘고 착하고 특히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가 굉장히 발랐던 보통의 여친이었죠. 진짜야. 술만 안 차먹었으면 정말 어쩌면 결혼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는 술도 깨반하게 잘 먹고 잘 노는데 뭔가 수가 틀리잖아. 갑자기 폭주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무시무시했던 건 그 폭주하는 시점을 절대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거야. 빈말이 아니고 술 처먹고 폭주하는 돈다리는 뭐랄까? 내 장담하는데요. 동북아시아 전체를 통들어 최고의 계획 그겁니다. 무려 3번의 폭주 플러스 알파를 겪고 결국에 헤어졌는데 당시 돈다리의 폭주가 어느 정도였냐면 첫 번째 폭주. 사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술 먹고 얘 자취방에 데려다 줄 거라고 둘이서 팔짱 끼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아우 이런 식빵 이러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입에 걸레를 쳐 뭡니다. 목적어도 알 수 없는 욕설을 미친듯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량 뭐 줄이면 이 그지같은 역같은 세상 어쩌고 저쩌고 다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저주하는 것들이랄까? 당연히 나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게 미처 손을 쓸 새도 없이 얘가 전력질주로 그 새벽에 차도로 돌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우 씨. 건장한 남자인 나도 따라잡기 힘든 엄청난 스피드. 깜짝 놀랐죠. 진짜 빨랐어요. 나중에 듣기로 중학교 때 육상부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정말 간신히 잡아가지고 겨우 인도 쪽으로 땡겨놨더니 이런 미친. 이번에는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 백미러를 박살냅니다. 그런 뒤에 벽에다 주먹질이랑 박치기를 하는데 나는 말이죠. 육상부 출신의 20대 초반 여자의 그 폭주하는 에너지를 도저히 제압할 수 없었어요. 주먹은 이미 와장창 다 깨졌고 또 어디 뭐 벽에 부딪힌 건지 코피가 질질 흐르더라고. 코랑 입 주변에 피 범벅이요. 이때 제가 그랬어요. 얘 멱살을 잡고 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진짜 번개 같은 펀치가 훅 들어와 결국 저는 눈탱이가 맘탱이가 돼버렸죠. 그렇게 얼굴 완전 피칠갑한 상태로 이불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해독이 안 되는 외계어 같은 걸 막 뱉어대면서 내 팔뚝을 확 물어뜯었는데 와! 나 진짜 이 순간 내 팔뚝에 첫 키가 매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서워. 근데 말이죠. 이런 상태의 여자애를 길바닥에 두고 가면 차 사고 같은 걸로 죽을까봐 버리고 혼자 도망도 못 가 그렇게 한참을 발광하고 시름하다가 어느 순간 힘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쳐 업고 얘 자칫방에 들어가 눕혀놓고 숨은 잘 쉬는지 확인하고 한숨 돌린 뒤에 처음으로 제 거울을 봤는데 나도 피칠갑이야! 거기다 온몸은 돌로 맞은 것처럼 막 쑤시고 근데 새벽에 얘가 이러다가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을까봐 집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옆에서 잠도 못 자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돈따리는 자기의 그 엄청난 상태를 보고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엉엉 우는데 뭘 걸 진짜 머리는 완전 피가 엉겨 붙어있고 주먹이랑 손 다 깨지고 완전 그냥 처참함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너무 무섭다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어대면서 울어대는데 이게 또 보니까 측은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또 한 번 이러면 나 진짜 헤어질 거야! 이러면서 우는 걸 달래줬는데 이때 손절을 했어야 했어. 그리고 두 번째 폭주는 첫 번째 폭주가 터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이때는 제가 한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신속하게 힘으로 먼저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랬는데 경찰차를 보더니 또 진정을 해. 그리고는 경찰차 안에 들어가 잡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출동을 했던 경찰분들이 짜증을 좀 냈어요. 너무 죄송했죠. 부끄럽고. 근데 나도 살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어. 왜? 그렇게 길바닥에 얘랑 단둘이 있으면 그날은 진짜 둘 중 하나 죽어 나갈 것 같았거든. 참고로 이날은 얘를 자취방에 눕혀놓고 저도 집에 가서 잤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부터 전화해가지고 또 무섭다며 빨리 와달라고 난리를 쳐. 나는 근데 이때 완전 개빡쳐 있었거든. 그래서 뭔 개소리냐 너랑 완전 끝이야 끌어! 이러면서 딱 잘라 말하는데 얘가 또 너무 어린애처럼 우는 거야. 짠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뭔 일 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또 갔죠. 가서 달랬어요. 하... 이때라도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제가 성격이 좀 호구라서 이때도 손절을 못하고 얼레벌레 사귀다 보니까 어느 순간 1년 정도가 훅 가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쯤 되니까 돈다리에 그 거지같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끔이지만 얘가 면정신에도 분노를 해요. 그 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기침을 참기 힘들잖아. 그런 것처럼 돈다리 얘는 분노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못 참는 거지. 어느 날 하루는 얘 방에서 둘이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무슨 재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무슨 풀은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평범한 재벌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던 돈다리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열폭을 하는 거야. 정확히는 저 돈 많은 것들 돼지 새끼들 이러면서 계속 분노를 해.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아이씨 뭔 소리야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야 돈이 많은 것들은 다 도둑놈이야 그게 뭐가 부러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대받아치기를 아니 왜 분노를 해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자 옆에 붙어가지고 뭐라도 좀 하나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더니 저를 막 벌레보듯 하면서 야 돈의 노예가 되지 마 돈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딴 걸 관심 가지면 인생 쓰레기 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한 30분 넘게 뭐라 뭐라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의하면 근데 이때는 저도 돈 개념 없고 아무 생각 없는 20대 초반이야 뭘 알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았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는 좀 삐뚤어진 애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사귀고 처음으로 1년 만에 돈다리 본가에 갈 일이 생긴 겁니다 돈가스 집에 가게 된 거죠 참고로 돈가스는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저한테는 최애 음식이에요 원픽이죠 원픽 그래가지고 얘네 집에 처음 가던 그날 엄청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딩 때 소풍 가는 것처럼 아침 두근두근 하잖아 여하튼 가서 보니까 아 이 돈다리의 사고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게 바로 딱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참고로 돈다리 집은 주방 겸 거실 하나에 방 하나 붙어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국민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사는 집은 이랬고 드디어 돈가스 집으로 발길을 옮겼죠 근데 가보니까 그 뭐야 옛날 주공아파트 보면 단진의 지하상가 같은 곳에 대충 두평 세평 정도로 대개 손바닥만한 반찬 가게들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완전 닭짱 같은 점포들 중에 그 돈다리 돈가스 가게가 껴있더라고 중간에 엄마는 돈가스 열심히 튀기고 아바는 배달을 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죠 나는 이때 이 가게를 보고 두 번 놀랐는데요 처음에는 야씨 이렇게 좁은데 돈가스 가게가 돼? 이거랑 돈가스 맛에 또 2차로 놀랐어요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맛은 진짜 좋아서 장난 아니야 그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돈가스를 사러 오고 또 아버지는 배달하러 가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만약 당신들이 가게를 하고 있다면 그 가면 같은 거 쓰고 가가지고 갓 튀긴 돈가스 정식 한 번 먹고 올까? 이런 생각 저 진짜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도 해 아 진심으로 내 인생 맛집인데 이젠 갈 수도 없고 그지 같아 여하튼 다시 글로 돌아와서 일단 돈가스 이거 너무 맛있고 또 1년이 넘다 보니까 데이트 장소도 고갈되는 바람에 또 당시 제 차 똥차예요 소마타를 끌고 종종 얘네 가게로 갔어요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웃기는 게 그 돈다리의 인격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게 또 보이는 거야 우선 돈가스의 맛의 비결은 정직함과 장인정신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시 못하죠 내가 직접 본 단골도 되게 많았어요 냉동고기 절대 안 쓰고 직접 돼지고기 좋은 거 사와가지고 망치질을 해서 펴서 그런 뒤에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 돈가스를 튀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돈다리의 아버지가 굉장히 정직하고 대쪽같은 사람이었는데요 튀기는 기름을 매일매일 새 걸로 갈았대요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완전 리스펙이죠 그런데 이거와 달리 뭔가 좀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계속 가니까 당신 성품이 정말로 고귀한 그런 거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돈가스 배달을 갈 때 봉고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안 타고 봉고차를 타 절대 안 타 아니 배달음식은 속도가 기본이고 생명 아닙니까 더군다나 돈가스 느리게 가면 눅눅해지잖아 그런데도 봉고를 타 그래서 돈가스 하나 배달하고 오면 아무리 가까운 곳을 가도 기본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왜? 주차가 안 되거든 이분은요 참고로 자기 발로 뛰지도 않고 오토바이도 안 타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걔 참박하고 못 배운 쌍놈들이 타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야 내 살다 살다 이런 고급진 배달은 처음 봤다니까요 근데 장사는 해야 되잖아 왜? 주문이 자꾸 쌓이니까 아니면 막 답답해하죠 손님들이 직접 막 찾으러 오기도 하고 특히 주말에는 돈다리도 그렇고 돈다리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얘들이 돈가스를 양손에 들고 졸라게 뛰어다녀 아파트를 그럼 어떡해 나도 뛰어야지 아 나 거지 같네 그리고 좀 한가할 때 가게에 앉아가지고 TV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 같은 곳에서 재벌이나 정치인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돈다리 아빠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저것들 다 죽일 놈들이야 저 돈 많은 새끼들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옆에 있는 딸내미들은 물론이고 저한테까지 막 일정연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 주제는 뻔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예의가 발라야 한다 가족끼리는 화목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돈가스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고귀하신 돈다리 아버지가 당신의 처자식들을 당신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고 있잖아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저씨의 생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돈이 많으면 무조건 도둑놈이야 이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다리 아버지 본인은 하루 종일 돈가스 배달하고 튀기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하루 종일 반찬 파리해도 이 코딱지만한 국민 임대에서 궁상 떨며 살아가는데 그만큼의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즉 정직하지 않은 돈이다 그냥 똥구멍에서 나오는 더러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반면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과 땀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돈 많은 것들보다 마음만큼은 부자다 이런 식으로 졸나게 자위하고 애들을 세뇌시키더라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그렇게 하면 돈다리 1과 2는 역시 아빠 머리 맞아 우리 아빠 짱 맞죠 우리는 마음이 부자였어 우린 졸나 행복해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자기들끼리 막 행복한 척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이거 진짜 무서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무서워 싸이비 정개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도 졸나 억울거리고 무섭네 그지같아 죄송합니다 불량 조작 실패했어요 최대한 빨리 2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돌을 던지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